경제정책을 총괄하고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재정정책 분야를 대상으로 했는데, 경제성적표를 놓고 기재부와 야당이 공방해버렸습니다. 강은날의 기자입니다. 60조 원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질타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축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 데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조한 경제성적표를 놓고는 기재부와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무역이라든지 재정적자라든지 저는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보면 이게 낙제점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점수 자체가 없는 그런 정부다. 세계 각국이 고인플레이로 몸살을 안고 상대적으로 그래도 비교적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선방을 하고 있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표현은 좀 적정 수위로 좀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나눠먹기식 예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야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R&D 투자 늘리면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망신스러운 수준인데요. 지난 정부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R&D를 키워줬는데 그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그냥 샜다, 엉뚱한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추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기준 완화 입법 논의에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중간 과정을 두려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중국 우려에는 등 돌릴 이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연합뉴스티비 강은나래입니다. 연합뉴스